양승태 전 대법원장, 옛 사법부 수장이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수감 첫날 특별한 예우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치소 입소 과정과 입소 후 모습을 최주현 기자가 정의했습니다. 결국 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예우는 없었습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새벽 2시 구속영장에 발부된 뒤 1시간에 걸쳐 임시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. 미결수용자 신분이 된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신체검사를 받고 목욕을 마친 뒤 미결수가 입는 연안갈색 수위로 갈아입었습니다. 또 부여받은 수임번호와 이름이 적힌 명찰을 붙인 상태로 이른바 머그샷을 찍었습니다.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남자 일반 수용자동 1층 독방에 배정됐습니다. 6.56제곱미터 약 1.9평 규모의 독방은 일반 수용자들이 머물고 있는 독방 크기와 같습니다.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독방보다는 한평 이상 좁습니다. 구치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수감 결정 순간부터 입을 다문 채 교도관 지시에 협조하고 있다며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었고 특별히 해줄 예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후 잠시 눈을 붙였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10시부터 6시간 반 동안 최정숙 변호사와 접견하며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를 대비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.